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 알콜이구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13500원에 25%요 25%요 네 목소리가 왜 이래 힘이 없으세요 너무 오래 지치셨나요 네 2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좀 더 가보죠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기업은 괜찮구요 기업이 뭐 예전에 이제 우리 소독 쪽 관련된 우리 손소독제 있죠 그쵸 이런 쪽 이슈 받아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원래 그런 급등이 나오지 않는 편안한 추세적인 이런 흐름을 가는 잔잔한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코로나 때 이후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도 조금 생기기 시작했는데 요즘 또 다시 좀 잠잠해진 부분은 있어요 워낙 재무적인 부분도 안정적이고 뭐 주중 쪽 관련된 부분 알코올 쪽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요소들은 향후에 또 반응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이 그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 좋았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이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높아진 건 맞지만 지금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나 황사 요즘 목감기나 이런 것도 또 유행하거든요 손소독이나 이런 것도 유행이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요즘 또 연관성이 크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요즘 또 원숭이 두창 쪽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또 약간 우리가 또 경계감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내용들이 또 테마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한국 알코올은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음에 올라올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기다렸지만 수익을 내기보다는 어 한번 이슈가 될 때 움직이고 나는데 그때부터는 주가 흐름이 이렇게 변동성이 그렇게 좋지 않는 추세가 이렇게 좀 가지 않는 기업이라면 내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더 갈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종목을 교체하는 쪽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가격은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최근에 상반기 그때 올라왔던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거래가 적어서 그랬지 그래서 한번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거의 매수가까지 다 왔었던 12,5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다시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박스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내려갈 이유도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2,500원 이쪽으로 오면은 뭐 연락 주셔도 되고요 매수가까지는 조금 시간 걸릴 수 있지만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2,500원까지 우리 홀딩 해보죠 아시겠죠? 네 손절은 안 해도 되겠죠 네 저는 이 기업은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좀 투자를 많이 하면 좋은데 돈 투자 안 하고 이 기업 대표가 돈을 꼭 묶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나중에 또 투자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홀딩 하셔도 돼요 네? 5% 정도 더 사도 돼요? 아니요 사지 마세요 다른 데 투자하세요 아시겠죠? 네 네 네 네